시민의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10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의왕시 최초복합 커뮤니티센터 포일어울림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의왕의 랜드마크 시민분들의 복지 의왕시에 맡겨주세요. 의왕시가 시민의 날 기념 제29회 시민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총 20명의 시민들이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수상하신 의왕시민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왕시가 경기도 유일 도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 삶의 질,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 역시나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의왕입니다.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